졸려. 일찍 있나서. 우리 준우. 우리 준우. 굿모닝. 굿모닝. 좋은 아침. 우리 애기. 준우야. 좀 심심해? 알았어. 아빠 오면 준우 놀러 가자. 어디 가고 싶어? 바다. 바다 가고 싶어? 누나! 바다는 좀 이따 조금 많이 자고 가야 돼. 응. 준우야. 응? 이준호. 응? 이준호 뭐해. 어딜 쳐다봐. 아저씨. 이준호 아저씨. 안녕하세요. 준우야. 준우 왜 이렇게 멋져? 준우. 멋지다. 엄마 나 또 수익이야. 응? 응. 뭐라고? 또 졸려. 또 졸려. 응. 물놀이 할까? 엄마 먹고 이따가 물놀이 할까? 응. 엄마 먹어야지. 엄마가 계란말이 해놨는데 계란말이 먹어야지. 또 뭐 먹을 거야. 멸치? 멸치랑 김이랑 먹어? 멸치랑 김이랑 먹어? 멸치도 먹어야지. 멸치? 내 멸치 쉬운다. 응. 멸치 먹어. 엄마가 맛있게 했더라. 멸치? 멸치 치치치 멸치. 지치치치 멸치. 준우 이거 봐. 오. 준우 얼굴이 왜 이래. 이제 그만 찍어. 이따가 또 찍어. 알았지? 엄마 나 다른 거 찍을 거야. 다른 거 찍을 거야? 네. 아니 이제는 맘마 먹고. 좀 이따가 이따가 물놀이 하는 거 찍어. 알았지? 안녕.